아마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뭐하러 오신지는 알고 계시죠? 지호마블 세계여행 오늘 드디어 첫 예정이 시작되고요 여기 두 개의 지역이 나와있는데 왜 먼저 먹어요? 벌써 견제야? 가위바위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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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징 동료에 왔습니다 같이 연수를 온 사우들입니다 이야.. 장난 아니네 저희 뭘 해볼까요?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? 나가위바위보? 족밟기부로 장인elen접 thief 첫 번째 미션이 지착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도착했습니다. 몇 층인지만 알려주세요. 아니요. 그러면 또 중국어가 되는 분을 한번 섭외를 해서. 가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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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분께 여쭤보는지 모르겠어요. 아 계시네요. 오늘 시총 광고올라인. 온야우, 다오쩔. 온야우, 다오쩔. 온야우, 다오쩔. 온야우, 다오쩔. 기대됩니다. 62층에 있나봅니다. 오오? 회의 중인 거예요? 회의 중인가요? 회의 중인은요. front of the room? internal room? 저는 차장실을 두고 들어갑니다. 오오, 그래야 돼요, 김님? 회의 중인 거예요? 어쩔 수 없잖아. 알겠습니다.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사장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? 뷰가 진짜 좋다 배가 다녀요, 교수님 배가 사장님이 진짜 좋으시겠는데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그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어요 사장님 자리에 한 번 앉아봐야 하지 않아요? 앉아보시죠 아, 의자로 빼드릴까요? 아... 뭔가 기계야 자신감을 갖고 두 번째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미션이 야, 무슨 일이야?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? 어? 어? 저기 마침 저희 구성원들이 오늘 힘든 하루를 끝내고 와이탄 야경과 함께 열렬한 호흡 감사드립니다 하나, 둘, 셋 김치 미션 성공 성공 이제 성공 성공 금방 간지라 완성 오오오오오오오오 가자 가자 구성원에 도착 끝났습니다 어버 호보 여기는 우한 공항입니다 우한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? 우환 우환 우환이 많다 우리 수업을 1차기 수찍 했습니다 힘지구선은 5명이라면 인터뷰 안 하세요? 거기서 한 명씩 이렇게 근데 과연 말을 하시네 그거는 나중에 자막 처리 해드릴게요 자막 처리까지 컨트롤룸에서 현지 구성원분들 인터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녕하세요 일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한 번? 공도도 하고 있었는데 공도도 했으면 공도도 했으면 좋고 이물이나 산에 빨리나 기념으로 저희가 왔는데 사진 한 번만 찍고 산 얼 이 짜요 감사합니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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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두 번째 미션을 찾겠습니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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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근데 마늘에 어떻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. 맛있는데요? 맛있다. 공항에 8시 전에 도착을 했는데 부안에서 한국 가는데 17시간이 걸려서 이론적으로는 케냐에 가서 사자를 먹을 수 있다. 너무 고생했어 얘들아. 17시간 18시간만에 온. 너무 고생했어.